저희가 이제 영유시로 올라와서 선작지왓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백록감의 서쪽 외벽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나지막한 오름 3개가 보이는데 이 오름들은 윗새오름이라고 합니다. 한라산 위쪽에 오름 3개가 있다고 해서 윗새오름이라고 하고요. 선작지왓은 우리 오른쪽으로 펑펑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선작지왓에서는 주변 지형과 달리 아주 볼록볼록하게 솟아오르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10m에서 15m 정도까지 이런 지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해안지대에서 많이 있는 그런 용암이 부풀어오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위쪽에도 이런 특징적인 구조들이 잘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탑처럼 생긴 그런 구조가 있는데 탑계라고 해서 어떤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의 지형 지물로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쪽으로 보시면 선작지왓 저쪽 백록담 남벽 아래쪽에 방해오름이라고 해서 오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선작지왓과 방해오름 사이에는 접근을 할 수 없지만 모세앗이라고 해서 아주 하얀 안편들로 이루어진 넓은 초지대, 풀은 별로 없지만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은 상당히 독특한 형성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록담 서쪽에 있는 조메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것보다 조금 더 가볍고 더 진화된 물질이 조그마한 돔을 만들다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마치 큰 자갈들과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화쇄주라고 하는 흐름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성 과정들을 가지게 되고 형성 순서들을 보시면 윗세오름이 백록담 형성 이전에 있었고요. 백록담 분화구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서쪽은 한 2만 3천 년 정도 전에 조메함질이 먼저 문출하고 그 이후에 한 2만 년 정도 의간에 현무암질 용암이 돔의 동쪽에서 분출하면서 현재와 같은 백록담 분화구가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는 없었나요? 아마 제가 아까 백록담 분화구가 만들어지기 백록담 서쪽의 조메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 암석들이 확 크게 무너졌다고 했었죠. 만약에 그 무너지는 것들이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라산 고지대에서 그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만약에 피해는 없었던 걸로 만약에 그 당시에 저기 아래쪽에 사람들이 살았다면 서귀포 쪽에 말입니다.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뜨거운 뭐 한 800도 이상 뜨거운 바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죠. 저기 아까 불룩부알룩하게 솟아있다고 하는 용암 상승구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보이시죠? 눈이 와서 싹 덮어버리니까 그런 지형들이 뚜렷하게 더 잘 보이네요. 저 까만색이요? 네. 볼록볼록하죠. 저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제주도 해안지대에 많이 있어요. 저.. 저기도 이름이 따로 있지 않으세요? 저거는 사실은 저도 이름만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미세오름의 가장 하봉인데 아, 하봉 네. 저희가 이쪽 좀 더 가면은 탑계를 볼 수 있어요. 아, 눈썰매 타면 안 되겠구나. 타고 싶은 생각이 나네요, 눈썰매. 저기 어떻게 빠질까요? 빠질 수 있죠. 네. 실제로 진짜 멋있는 곳은 모세앗인데 모세앗도 눈으로 다 덮여서 못 봐서 아쉽네요. 근데 사실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모세앗을 촬영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적이 감사합니다.